남성빈의 서비스 첫 포인트 남성빈 남성빈 직선 상당히 강한 선수거든요 이거를 한으로 줘보세요 리시브가 절묘해 금년에 인천으로 옮기면서 경기력이 굉장히 좋아졌네요 어떤 오냐에 따라서 선수의 경기력이 많이 좌우 하늘호의 선 남성빈 뒤로 물러나 있습니다 공이 벗어 코스를 흔들어 봤던 리시브 벗어났 선수들이요 정말 집중을 하고 있네요 정말 보기 좋습니다 그냥 헤어 헌은호 낮고 빠른 서비스 듭점 참 계속 끝 존으 이거는 백헨드까지 위드 레시프 포인트 자 한은호 리시브 포인트 한은호 맞추지 못해 게임 시작됩니다 한은호 서비스 득점 자 두번에 리시브 자 이번엔 대각선으로 벌어지는데요 아아 좋아 아 남송빈도 한은호 다시 오용감독은 어떤 지시를 내렸을까요 뭐 한은호 서비스 남송빈의 공격 자 남송빈의 공격 필요가 있겠어요? 아 좋아요 좋아요 남송빈 연속 득점 한은호 네 좋아요 한은호 자 이번 공격에서 3게임에서는 어느정도 장담할 수 없는거 그렇죠 서비스 랩 한은호 완전히 공지마 게임입니다 세번째 게임 시작됩니다 남송빈 남송빈 공격 2번 한은호 잘 탔어요 한은호의 득점 한은호 한은호 버핸드 탑스피 아우 처음으로 지금 에이스로 나오다보니까요 예 남송빈 넘기지 못 지금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남송빈 비콩포스 선제 공격 남송빈 아빠가 치밀 아 이번엔 남송빈 선수의 한은호 서비스 한은호 아 좋아요 남송빈 오주영에게만 패배했는데 그렇죠 아 이번엔 남송빈 3구 코스를 틀어놓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남송빈 선수가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한점차 한은호 좋아요 아 서비스 득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서비스 렛 서비스 서비스 범시 한은호 서비스 화살 때가 좋을 것 같은데요 길었어요 아니에요 득점합니다 남송빈 공이 나갔습니다 남송빈 한은호의 득점 예 아 좋아요 일상 끝 끝 끝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